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는 비건 떡볶이 그리고 얘는 로제 떡볶이인데요. 분말솥으로 굉장히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서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. 저도 오늘 한번 맛있게 잘 먹어 보겠습니다. 무슨 맛이지? 맛있다. 로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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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에 치즈가 남은 맛일 것 같기도 하고 밥하고 너무 맛있을 때 국물이 좀 더 행복해요 맛있었어요. 맛있어요. 고춧가루 와우 다음날 매운 고추장 다음날 저장 다음날 매운 고추냉이 고춧가루 어린 애기들도 먹을 수 있는 자극적이지 않은 맛이에요 근데 굉장히 맛있네요 맛있어 같이 먹으면 맛있지요 이 음악은 다 먹었어요 그는것은 한국의 약속이 정말 맛있었어요 고춧가루 고구마 고소한 고춧가루 바삭바삭 그리고 그는 살짝 뼈다. 고춧가루가 완성됐어요. 저는 약간 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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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쫄깃쫄깃 나무침이 아삭아삭 아삭아삭 생선, 식감, 생선 생선 너무 고소하고 Wes이 export에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렇게 루루당에서 보내주신 비건 떡볶이와 로제 떡볶이를 먹어보았는데요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분말소수 하나에 3에서 5인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처럼 채소나 이제 다른 추가를 더 넣으시면 양이 더 많아지겠죠 근데 저 좀 많이 넣은 편이었는데도 국물이 굉장히 진하고 로제는 진짜 꾸덕꾸덕하고 되게 걸쭉했어요 아이들도 굉장히 잘 먹을 수 있는 것 같은 제품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식사했고요 좋은 제품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항상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잘 먹었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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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